네, 이상루의 텐텐버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루 멘토 나와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오늘도 권미정 아나운서가 지금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잠시 후에 두산 로보틱스의 인터뷰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요. 이상루의 텐텐버거 오늘도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오늘 이슈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어떤 게 보이시나요? 네, 우선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최근까지 강세를 보였던 AI라든지 또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일부 차익 면물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서 개별적인 움직임들 자체에 나타나지만 대신 시장을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기대감은 높았지만 현재는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일부 차익 면물이 함께 연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급격하게 수급이 줄어드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미국에 대한 물가 상승률 발표가 9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지켜보자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일부 반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고 마찬가지로 9월 19일, 20일 날 우리가 F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는 금리에 대한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여부 아직까지 또 미국은 금리 결정이 3번이 남아 있습니다. 9월 때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최근에 유가 상승이라든지 오늘 또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회담 자체는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불확실적인 부분 자체가 커지는 양상이다. 그래 좀 더 지켜보는 심리가 강하다고 보고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가 상승률 그리고 유가. 물가 상승률 그리고 유가. 그러면 이걸 근간으로 해서 세 가지 체크 포인트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어떤 것들을 뽑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개별적인 움직임들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한 번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 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칩보다 테슬라 칩이 우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그에 따른 자율주행 관련된 칩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는 스마트카 관련주 이렇게도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에 대한 반등성이 나타나는데 이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점은 결국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들이 또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필요한 티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티어는 정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추라이를 하면서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타의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윗고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필요한 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강세를 좀 더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에이테크 솔루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앞서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렸던 기업이 에이테크 솔루션인데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보면 삼성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대한 상당 강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된 안에서 라이다 센서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자율주행된 이슈가 좀 더 확산이 됐을 때는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종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현대 오토웨버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웨버가 최근까지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대장기 역할을 하면서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오늘 들어서 차익 매물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결국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대장기 역할을 하는 것이 현대 오토웨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에 대한 조정 구간 자체는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무작정 묻지마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부 건전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 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추가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약 80% 이상 지금 주가가 올라왔던 상황인데요. 그러면 신고가에 대한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매직 가격대로 따지면 약 17,000에서 한 18,000 정도 잡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가격대를 보더라도 약 TP 가격 우리가 2배 정도를 매겨봤을 때 3만 4천, 3만 6천 원 밴드 정도를 저는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3만 원 돌파하는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 일부 조금 밀리는 모습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상 조금 밀린다고 보고 시세에 대한 연속성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시청자 분들도 좀 더 홀딩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이슈가 AI 경쟁에 대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H&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의 강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온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아시아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삼성 디자인 하우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라는 것이 팻니스와 우리가 파운드리에 대한 중간 과정을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물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주가에 대한 반등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특히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한다면 이제 신고가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현재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기업은 가온칩스가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한 번만에 돌파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일부 이익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봐야 되는 기업들은 게임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재평가를 받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이스포츠가 이번에 항조아시안게임이 9월 23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9월 23일날 맞춰가지고 현재 게임주들에 대한 재평가는 좀 이루어지는 양상들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던 게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리그 오브 레전드, 두 번째가 피파 온라인 4, 세 번째가 스트리트 파이트, 그리고 네 번째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라는 게임인데 그러면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게임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금은 박한 평가들을 많이들 받아왔습니다. 주가도 상당 부분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다만 현재 구간 자체는 워낙 낙폭가대가 심했던 구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저가 매수가 일부 유입된다고 보고 저는 이런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 자체가 주가에 대한 변화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게임주 안에서도 NC소프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매출이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리지에 대한 부분이 캐시카우에 대한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현재 대한 주가가 2016년도에 대한 주가와 똑같은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사실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 AS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했던 기업들 두 가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방도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 신고가에 대한 랠리를 펼쳐내고 있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이제 밥솥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우리가 국경절 연휴 10월달까지는 좀 더 이런 이슈가, 이슈 머리를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기업이 클리오라는 기업입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 화장품 주들이 대부분 다 조정폭을 보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클리오만의 특징이 20대와 30대가 주요 타켓층이라는 거거든요. 중국 안에서도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바로 20대부터 40대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이 클리오에 대한 매출은 또 다른 여타의 화장품 주들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시간은 10월달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텐텐백어 트렌드 살펴야 될 텐데요. 바이오 ETF 관련 주들을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이오 ETF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이라는 부분이 또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사실 이제 바이오 ETF는 현재까지 상장된 ETF는 약 8가지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순자산 총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은 두 가지고요. 하나는 바이오 ETF라고 해서 2016년도에 상장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 8월달에 상장됐던 코엑트 바이오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 먼저 봐야 되는 것은 한미약품이 두 군데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최근 의료기계 관련된 기업들이 신고가 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현재 바이오 ETF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메디톡스라든지 또는 SK바이오팜, 루닛, 보로노이, 알테오젠이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보면 최근 들어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보면 ETF발 수급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템백어, 탑픽 종목 어떤 건가요? 이 중에서 오늘은 한미약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비만약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연구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이제 한미약품은 CMO 관련된 부분도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금률이 확대가 나타나면서 이런 원료의약품 관련된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에 대한 진행과 CMO 관련된 생산이 부각되면서 현재에 대한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겠고요. 앞서서 10월 달에 ESMO, 우리가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온다면 3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9만 4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템베거 원픽 종목으로 한미약품까지 저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목표가 34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투자 참고하시고요. 이상로 멘토 고생하셨습니다. 목표가 34만 원 제시했으니까요.